두 번째 소식도 이어서 전해 주십시오. 네, 다음 소식 전해 드립니다. 포켓몬빵이 24년 만에 재출시됐다는 소식 전해 드렸었는데요. 품절 대란이 벌어질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끼워팔기 상술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포켓몬빵 인질극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입니다. 포켓몬빵과 함께 마카노니 과자 2봉지가 묶여 있습니다. 가격표에는 세트 상품 전부 사야 함 6,5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포켓몬빵의 가격이 편의점 기준 1,500원인데 빵을 사기 위해서는 5천 원의 추가 금액을 내고 과자도 함께 사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편의점에서는 2만 원이 넘는 초콜릿 앞에 포켓몬빵이 묶여 있는 게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포켓몬빵이 품귀 현상을 빚는 것을 이용한 일종의 배짱 상술로 보입니다. 점주로서는 입고와 동시에 판매되는 포켓몬빵과 비인기 과자를 함께 팔 수 있어서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반면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제품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하는 것인데요. 지난 2014년에 허니버터칩 대란이 재현되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진짜 포켓몬빵 굉장히 큰, 인기긴 인기인 거 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인기인가 싶어서 이렇게 최근 들어서 몇 가지 글을 봤더니 그러니까 예전에 어릴 때 되게 좋았던 기억이 포켓몬빵에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기억에서 위안을 삼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집중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릴 때는 내가 많이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많이 못 샀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는 점 생겼으니까 아, 이 기회에 좀 많이 사야겠다라고 하는 뭐 보복 심리,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인기가 많긴 정말 만나봅니다. 인기가 encont gla집이 다 되거든요. 이 분석은 전해ндotic으로 한다고 하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어떤 가 farmers도 있냐면 일단 какой 아빠인 напред videlas이 other ông어로 올렸 Vis 온 оз мин